수업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부터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마무리 이론 총정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다른 선생님들 수업을 굉장히 열심히 하셨더라구요 그죠? 저도 한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몇 시에 끝났어요? 밤에는 11시에 끝났고 낮에는 몇시에 끝났어요? 3시 같은 소리요? 3시 반 2시 반은 말도 안되는 소리고 저도 들은게 있어요 3시 반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4시까지 한번 도전 한번 해보도록 자 여러분들 교재는 다 받으셨죠? 네 교재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자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었던 이론 지문들만 쭉 가지고 구성을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 나왔었던 시험 기출 지문들하고 그 다음에 올해 개정됐던 내용들하고 전반적으로 다 집어넣었으니까 어지간하면은 이 지문에서 벗어나는 부분들은 없을 거에요 대신 여러분들이 이제 이 지문을 가지고 이용을 좀 잘 하셔야 될 건 뭐냐면 포인트를 잘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지에서 잘 나오는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포인트에서 이 지문이 나오면 이 포인트를 봐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 틀리게 내고 어떤 부분을 장난을 치는지 그걸 잘 확인을 좀 해주시라는 이야기에요 그것만 잘 보시면 이론 문제는 어지간하면은 다 풀어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취득세부터 해서 종합부동산세까지 정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는 많지는 않아요 취득세부터 종부세까지 해봤자 여덟 문제 그렇잖아요 우리 문제로 따지면은 여덟 문제 그 다음에 소득세하고 총론 합쳐서 여덟 문제 보통 그 정도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취득세부터 종부세까지 쭉 정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일단 첫 번째 취득세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 건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보죠 자 우리 납세무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을 때 자 1번 보시면 부동산의 취득은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은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그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자 그래서 항상 문제에서 나왔을 때 여기서 지금 잘 보시면 첫 번째가 취득으로 볼 거냐 말 거냐 물어봤을 때 이 단어가 나오게 되면요 무슨 취득 사실상 취득 이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취득이다 대신 항상 물어볼 때 이 단소 조항을 붙이겠죠 꼭 등기 등록을 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뭐에 관계없이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무슨 취득을 했다면 사실상 여기서 사실상이 무슨 취득이에요 원시나 승계 취득을 말하는 거예요 원시나 승계 취득을 말한다 그러니까 원시 취득을 하거나 승계 취득을 했으면 무조건 뭐 한 것으로 본다 취득한 것으로 본다 거기에 두 번째 연결을 해서 보시면 그러면 납세 문자는 누구냐 당연히 누가 납세 문자 사실상 취득자죠 그게 원시 취득이면 누가 소유자가 될 것이고요 승계 취득이면 양수인이 되겠죠 다만 다만 우리가 차량 기계 장비 선박 항공기가 나왔다 그러면 무슨 취득일 때만 승계 취득일 때만 뭐 한 것으로 본다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원시 취득일 때는 취득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거 꼭 기억을 좀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상속이 나옵니다 그러면 무조건 누가 납세 문자 각자가 납세 문자가 되는 거죠 각자가 아시겠죠 그리고 공동상속이다 이렇게 단소조항이 붙는다 연대 납세 문자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세금 중에서 유일하게 연대 납세무가 있는 것은 취득세뿐이다 이해되셨어요 만약에 취득세를 제외한 다른 세금에서 연대 납세 의무가 나온다 그러면 무조건 X예요 연대 납세무가 있다 그러면 무조건 X 그러니까 오직 연대 납세무는 어디에서만 나오는 내용이다 취득세에서만 나오는 내용이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 상속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 될게 상속에 대한 납세 문자가 나오면 항상 취득세하고 재산세하고 비교하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상속이 나왔다 취득세는 무조건 누가 납세무자 상속인 각자 그리고 공동상속일 때는 연대 납세무가 있다 없다 있다 꼭 기억하시고 만약에 재산세에서 똑같은 문장이 나온다 상속이 나왔다 누가 납세무자 아니라고요 아니라고요 제발 제발 자 상속이 나왔다 누가 납세무자 재산세에서 나 그동안에 뭐한거에요 무조건 사실상 소유자 다만 다만 이 단소조항이 붙었을 때 6월 1일까지 뭐하지 아니하고 등기도 안하고 뭣도 안했다 신고도 안했다 이 단소조항이 붙었을 때만 누가 납세무자 주된 상속인이 납세무자 가 되는거죠 그러니까 재산세 같은 경우는 이 단소조항이 있냐 없냐 이걸 여러분들께서 정확히 보셔야 되는거고 죄송합니다 자 재산세 같은 경우는 이 단소조항이 있냐 없냐 이걸 정확히 보셔야 되는거고 취득세는 이런 말 필요 없이 무조건 누가 납세무자가 되는거고 각자가 납세무자가 되는거고 그리고 재산세는 연대 납세무 있다 없다 절대로 없다 만약에 재산세에서 공동상속인 경우에는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러면 무조건 틀린 문장이에요 네 요거 잘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4번에 우리가 조합원용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누가 납세무자 조합원 조합원이 나오면 무조건 조합원이 나와야 돼요 조합이 나오면 안되고 네 그 다음에 5번에 나와있는 것처럼 대여가 나왔다 무조건 누가 납세무자 업자에요 업자 이용자가 아니고 꼭 틀리게 내면 누구라고 내요 이용자라고 낼거에요 이용자가 아니고 누가 납세무자 업자 그 다음에 6번에 자 수입이 나왔다 그럼 무조건 누가 납세무자 그렇죠 당연히 수입하는 자가 납세무자입니다 뭐 이건 어려운 내용 없고 그 다음에 7번에 보시면 취득대금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가 따로 있다라고 단서조항에 붙어요 단서조항이 보인다 그럼 당연히 끝에는 똑같은 단어가 그대로 나와야 돼요 똑같은 단어가 자 주최고조부 보였다 뭔 소린지는 몰라도 좋으니까 글자 그대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주최고조부 취득자라는 게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건물주를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항상 단서조항을 붙일 때 이렇게 붙여요 주최고조부 취득자 외우자가 뭐했다 가설했다 이렇게 단서를 붙입니다 그러면 건물주 외우자가 뭔가를 설치를 했을 때 개수의 개념이죠 개수를 했는데 건물주 외우자가 가설을 했어도 당연히 누가 건물주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 말은 누구 보고 세금 내라는 이야기예요 건물주 네가 세금 내 네가 네 돈으로 내던가 아니면 아니면 임차인한테 받아서 내던가 그건 네 알아서 해 나는 무조건 너한테 받을 거야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틀리게 내면 꼭 뭐라고 내요 그렇죠 왜 주최고조부 취득자 외우자가 가설을 했다고 그랬으니까 틀리게 내면 이 사람이 나오겠죠 이 사람이 나오면 맞다 틀리다 틀리다 가설자가 아니고 당연히 누가 납세무자 주최고조부 취득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차량 등의 종류변경이나 지목변경이 나옵니다 그때 취득으로 볼 거냐 말 거냐 이 문제가 나왔을 때 반드시 무슨 단서조항이 붙어야 된다 가액이 증가했다라는 단서조항이 붙어야 된다 그러니까 늘 시험자 나오면 가액의 증가 여부에 관계없이 취득으로 본다 이런 식으로 내거나 아니면 우리 시험자에서 한 세 번 정도 나왔던 내용이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런 식으로 내거나 무조건 뭐가 증가했다라고 단서조항이 붙으면 가액이 증가했다라고 단서조항이 붙으면 그때는 뭘로 본다 취득으로 본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작년에 시험자에 나왔던 내용이죠 자 환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누가 납세무자 조합원입니다 대신 채비지나 보류지가 나온다 누가 납세무자 사업시행자 작년에는 이걸 뒤집어서 냈죠 환지는 사업시행자라고 했고 채비지나 보류지는 조합원이라고 했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우리 재산세에서 배웠던 것처럼 채비지 보류지는 당연히 누가 납세무자 사업시행자가 납세무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4페이지에 자 이제 우리 취득의 유형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데 우리 취득의 유형에 대한 문제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죠? 유상으로 볼 거냐 증여로 볼 거냐 그때 늘상 나오는 문제 첫 번째가 배우자나 직계준비 속이 보인다 그러면 중간에 아무 말이 없으면 무조건 뭘로 가야 돼요? 증여로 가야죠 다만 그 배우자나 직계준비 속과 거래라고 하더라도 배우자나 직계준비 속과 거래라고 하더라도 이 단소 조항이 들어가거나 무슨 단어? 경매나 공매 또는 파산 선고에 의한 이 단소 조항이 붙거나 또는 교환 이 단소 조항이 붙거나 또는 뭐 했다? 증명했다 이 단소 조항이 붙으면 이때는 무조건 무슨 취득으로 본다? 유상 취득으로 본다 유상 취득으로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는 같이 연결해서 여러분들께서 같이 봐주셔야 돼요 똑같이 전부 다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단어가 뭐예요? 1번부터 5번까지가 배우자나 직계준비 속이에요 그죠? 배우자나 직계준비 속인데 1번만 뭘로 가요? 증여로 가고 2번, 3번, 4번, 5번은 전부 다 유상입니다 그러니까 배우자나 직계준비 속과 거래가 나왔다 배우자나 직계준비 속이 딱 보이더라 그러면 이 네 단어 경매, 공매 또는 파산 또는 교환 또는 대가를 뭐 했다? 증명했다 대가를 증명했다 이 단소 조항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시라고요 그래서 이 단소 조항이 들어가면 그때는 무조건 무슨 거래로 보시고 유상 거래로 보시고 이 말이 없다 그때는 뭘로 가라? 증여로 가십시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배우자나 직계준비 속까지예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보면 누구까지냐 1촌까지 배우자면 무촌이고 직계준비 속이면 1촌이잖아요 여기까지 거래는 아무리 유상 거래라고 하더라도 해당 지자체에서는 대가성이 있는 거래로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만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봤지 실질적으로는 대가성이 없는 거래로 보는 거죠 그래서 무슨 거래로 본다 증여로 본다 다만 매수자가 그 대가성을 뭐 했다면 증명했거나 또는 집이 아닌 법원에서 거래를 했거나 법원에서 거래했다 경매 공매 파산 선거에 의한 처분이죠 또는 서로가 등기가 필요한 물건끼리 뭐 했거나 교환을 했거나 그러면 등기가 필요한 물건끼리 교환을 했다라는 이야기는 서로 재산이 있다라는 게 등기부에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거든요 이때는 무조건 대가성을 인정을 해서 무슨 취득으로 본다 유상 취득으로 본다라는 거 그 다음에 6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6번 7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무슨 단소 조항이 보인다 부담부 증여라는 단소 조항이 보인더라 그러면 우리는 뭔만 찾아내자 채무액인지 아닌지를 찾아내자 그래서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이라면 뭘로 보시고 유상 거래로 보시고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라면 증여로 보시라고요 물론 전제 조건은 뭐가 아니라는 전제 하에서 배우자나 직계준비속이 아니라는 전제 하에서 아셨죠 그래서 항상 부담부 증여 문제가 나오면 제일 먼저 뭐부터 확인하자 채무액인지 아닌지부터 확인하자 왜 채무 부분이 아니라면 내가 갚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안 갚아도 된다 안 갚아도 되니까 뭘로 가야 돼요 증여로 가야죠 공짜로 받은 부분이죠 자 근데 채무 부분이라면 두 번째 거래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해라 그래서 만약에 거래 당사자가 누가 아니라면 배우자나 직계준비속이 아니라면 그때는 무슨 취득으로 보시고 유상 취득 왜 갚아야 되니까 갚아야 된다는 이야기는 공짜다 아니다 아니거든요 공짜가 아니니까 유상 거래로 보셔야죠 근데 그 거래 당사자가 누구라면 배우자나 직계준비속이라면 그 채무도 실제로는 인수한 걸로 본다 안 한 걸로 본다 안 한 걸로 본다고요 형식적으로만 인수가 된 것처럼 보이지 실제로는 안 갚을 거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뭘로 가야 돼요 그렇죠 채무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뭘로 가느냐 증여로 갑니다 다만 대가를 뭐 했다면 입증 즉 채무 인수 사실을 입증했다면 그때는 무슨 취득으로 보시고 유상 취득으로 보시고 근데 지금까지 시험제에서는 이 사람을 내는 경우는 없어요 부담부증여에서 항상 부담부증여에서 문제가 나오면 누구는 아니라고 단서를 줘요 배우자나 직계준비속은 아니라고 단서를 줘요 지금까지 시험제에서 단 한 번도 이 사람들을 낸 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지간해서는요 채무액인지 아닌지만 구분해서 판단해 주시면 돼요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채무라는 것은 갚아야 돼요 안 갚아야 돼요 갚아야 되니까 공짜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무슨 취득 유상 그 다음에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는 안 갚아도 되니까 공짜다 네 증여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8번 지문은 올해 시험제에서 나올 가능성이 꽤 높은 거죠 작년에 개정이 됐고 아 작년에 신설이 됐는데 작년에 시험제 안 나왔었어요 자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자 우리가 도시개발법이라고 딱 나옵니다 그러면 뭐라고 해석을 해야 돼요 환지방식이구나 그죠 자 도시개발법이 나오면 무조건 환지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죠 그랬을 때 건축물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무조건 무슨 취득으로 봐라 원시 건축물이 주어지면 원시취득으로 보시라고요 그러니까 도시개발법이 나왔는데 건축물이 보였다 무슨 환지다 입체완지구나 입체완지 기존에 있었다 없었다 없었던 게 처음 생기는 거니까 원시 대신 토지라고 나옵니다 이미 존재한 거다 안 한 거다 한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무슨 취득으로 보시고 승계취득으로 보시고 승계 물론 여기서 토지는 주의하셔야 될 게 이 토지는 전체 부분에 대해서 승계취득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어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 권리 면적까지는 승계취득이 아니에요 아니죠 원래 내 거니까 원래 내 거니까 초가 부분이 있다면 즉 다시 말해서 무슨 환지예요 증환지가 되죠 증환지가 그래서 그 증가 부분이 있다 내 권리 면적보다 초과된 면적이 있다면 요건 다른 사람으로부터 취득한 게 맞죠 그러니까 이건 무슨 취득으로 봐야 돼요 승계취득으로 봐야 되는 거죠 승계취득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지하고 채비지나 보류지가 있었어요 환지나 채비지나 보류지가 있었죠 그때 환지는 누가 납세무자 조합원 다른 말로 하면 누군지 아세요 소유자 다른 말로 하면 소유자죠 그 다음에 채비지나 보류지는 사업시행자가 납세무자다 자 근데 요 조합원이 낼 때 환지로 받은 것 중에서 건축물로 받은 게 있다라 요건 무슨 취득으로 보시고 원시 취득으로 보시고 토지로 받은 게 있는데 토지로 받은 게 있는데 당초 소유한 면적보다 뭐 한 부분이 있다면 초과분이 있다면 요건 무슨 취득으로 봐라 그렇죠 이건 승계취득으로 봐라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시험 문제에서는 여기까지만 작년에 시험 문제 나왔었고 아직 이 부분은 시험 문제 안 나왔으니까 올해는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요 그래서 유일하게 이 부분만 원시냐 승계냐 요 단소 조항이 붙어요 이 부분만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앞에 부분에서 나왔던 것처럼 유상이냐 증여냐 요게 대부분의 문제였어요 그럼 당연히 배우자나 직계준비 속 문제가 나오거나 부담부 증여 문제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요거 말고는 낼 게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이제 유상이냐 증여냐가 아니라 원시냐 승계냐 라는 문제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여기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문제에서 도시개발법이 보이더라 아 그러면 얘는 환지 문제구나 아시겠나요 그때 자 요 도시개발법이 보였을 때 아까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똑같이 이러한 식으로 요렇게 보였다 3페이지에 나와 있는 10번 지문 있죠 똑같이 도시개발법입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무슨 방식이라고 알고 계셔야 돼요 환지 방식이구나 그때 누가 취득한 것으로 볼 거냐 누가 취득한 것으로 볼 거냐 물어보면 납세무자 문제 당연히 환지는 누가 돼야 되고 조합원이 돼야 되는 거고 채비지나 버류지는요 사업시행자가 돼야 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처럼 조합원이나 사업시행자가 안 나오고 토지나 건축물이 보였다 그때는 당연히 원시취득일 거냐 승계취득일 거냐 요거 확인하시고 두 개 연결해서 같이 정리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어?